야야야야 그럼 나 깃발 받을 수 있어요? 런닝맨께 TV 드리겠습니다 아예예예 아 이게 좀 좀 앞에 됐어 이런 거 할 때 이겼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받네, 벼리가 깃발은 제가 비디오나 비디오나 걸어놓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땄어요? 이거 이거 사장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완전 이거 어 이거는 근데 뭔가 괜찮다 깃발은 그리고 제작진이 중요한 선물이 있거든요 진짜 겟이 갈라 그러는거에요? 이거 뭐에요? 여태까지 했던거 다 보여요 여태까지 했던거는 네 얼굴이 많았어 1회부터 317회까지 여러분 멤버들의 얼굴로만 이루어져있는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 보고싶고 이럴 때 이 사진 보시라 이게 다 금이네요 어? 진짜 뭐가요? 금이 이렇게? 저 우리 저 막이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을 주는거야 일요일날 저 함께했던 우리 또 게리가 오늘 진짜 저 아쉽지만 네 마지막 녹화입니다 네 우리도 진짜 그동안 고생했던 수고한 우리 그 게리에게 박수 네 네 네 자 이제 뭐 지호는 이제 다음주부터 다른 남자 찾아야죠 네 우리 울줄 알았는데 너무 안 울어서 내가 거기서 지호가 한마디 해야지 지호도 월컵 그래요 네 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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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세요 네 저기 그럼 제가 저희가 따로 지호가 밖에서 게리양 있을 때 했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빠 없는 월요일날 화처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내가 언제 사셨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내가 언제 사셨어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 저기요 게리 제정신입니다 지호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게리씨가 음악인으로서 예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희들께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앞에 전체의식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계리 형 마지막 슬립 한번 쳐야 돼요 마지막 슬립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자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우리 우리 어디서 안 해도 안 들어가? 저 뭐야 나를 위해 됐어요 네 7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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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갈게요 다음 주에 녹화로 갈게요 돌아갈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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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따라오십니까? 저 혼자 마음을 수수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간단하게 영상편지 같은 거 하나만 가보실게요 영상편지요? 네 저희 카메라를 못 그려가지고 아까 작업실인데 아직도 안 걸어갔나요? 네 아직도 안 걸어갔나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텅 비었네 네 넵 넵 넵 넵 넵 넵 넵 감사합니다.